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지난주엔 마천에 등장하는 강력한 공격마법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방어입니다. 게임에서 공격만 하다가 죽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격을 분쇄하는 멋진 방어마법 TOP5 대마왕이 마흡천자패와 마흡천자문의 힘, 천세태자의 생명력까지 빨아들이자 모두가 희망을 버리려는 그때, 방패간 한자와 함께 마법처럼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 손오공의 방어마법 앞에서 대마왕도 놀라서 당황하는데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공격을 막은 방패간 마법은 그 어떤 고난도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손오공의 마음이 엿보이는 방어마법이었습니다. 진현이는 황폐해진 대자연을 살리기 위해 백팔 요괴를 몸속에 받아들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백팔 요괴에게 몸을 빼앗기고 맙니다. 대마왕이 된 백팔 요괴는 봉인에서 풀려나기 위해 마법천자패를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마법천자패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한자 10개의 힘을 모아 저항마법을 펼칩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공격으로 봉인이 완전히 풀리고 마네요. 마법천자패에 힘이 들였던 건지, 대마왕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10개의 선한 한자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대마왕의 악한 기운을 굴복시켰던 마법천자패의 저항마법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염라대왕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대마왕은 다시 봉인되었을까요? 모래공주에게 차가운 대륙으로 돌아가라며 냉정하게 대하는 메마른 대륙의 장로들. 하지만 누구보다 메마른 대륙을 소중히 여긴 장로들은 미라군단에 맞서 4대 수호 마법을 펼칩니다. 장로들은 추방 마법으로 미라군단을 모두 쫓아내고, 밀봉 마법으로 거대한 지하도시를 순식간에 감싸버립니다. 도시 전체를 꽁꽁 싸매는 마법이라니, 질투마녀와 미라킹조차 어리빠진 얼굴이네요. 분노한 미라킹이 쏘는 특대의 대포에도 꿈쩍하지 않는 밀봉 마법, 지금까지 봤던 방어 마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마법이 아닐까 싶네요. 덧붙여 지하도시를 지키려는 장로들의 구둔 의지가 잘 드러나는 마법이었습니다. 암흑상제의 부활을 막기 위해 천세태자는 3장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지만, 3장을 포기할 수 없는 손우공은 천세태자 앞을 막습니다. 천세태자의 마음을 알기에 손우공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어 마법을 펼치는데요. 그의 검 천왕보검에 맞서 쇠처럼 단단한 초롱성 마법을 펼칩니다. 손우공과 천세태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의 힘을 서로에게 쏟아붓는데요. 친구이자 든든한 동료로서 함께 싸워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날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초롱성 마법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손우공이 천세태자에게 쓸 수밖에 없었던 슬픈 마법이었습니다. 교만지왕의 마정석 폭탄을 모두 제거했다는 기쁨도 잠시, 풍요의 대륙 절반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마정석 폭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저항군과 손우공은 풍요의 대륙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방어막 마법을 펼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만지왕의 교활한 음모에 방어막 마법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행히 마지막 위기의 순간, 흑룡이 나타나 손우공과 사람들을 구하는데요. 끝까지 풍요의 대륙을 지키고자 했던 광명계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을 지키고 싶은 손우공의 간절함이 흑룡의 도움을 얻어낸 게 아닐까요? 이렇듯 방어막 마법은 풍요의 대륙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뜻깊은 마법이었습니다. 이상, 마천덕후가 뽑은 방어마법 TOP5였는데요. 방어마법도 공격마법만큼이나 멋지고 의미 깊은 한자들이 많았네요. 다음엔 분위기를 바꿔서 엉뚱하고 재밌는 한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누군가가 자주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